배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하디쉬로 떠오른 글이 있었다 큐비지 파마스 우각 꼼수 어? 와 이게 뭐야? 큐비지와 파마스는 항구 레일과 총구의 거리가 멀어서 구조물이 많은 시가지에서 교전이나 근접 교전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큐비지는 넌패를 끼면 보이는 시야보다 단이 아래로 박히는 판정을 받는데 이 단점을 장점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방법 바로 캔디트 사이트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총구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쳐집니다 우와 말이 안되는데? 이거는 굉장히 택티컬한 거거든 버그 이런 게 아님 콜옵에도 있어요 이런 게 어 맞아 콜옵 레싱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신기한데요 이거는? 보자 어 진짜 딱 팔꿈치 보여 진짜 어 막고 있어? 어니 뭐야? 미쳤다 나 맞아볼래 Q. 이렇게 보이는데 오오 아니 이게 무슨 햄트에 있는 걸 해봐봐 개질인다 이거 봐따 와아아 다시 아 어떻게보야냐 다시 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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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합법 큐비지 1대1 뜨실 분 나요 오케이 자 게임 개더럽게 하기 나와라 우각이다 하느은 5미리정도? 아니 안보여요 서로우각 일로다 이거 맞긴했어? 나 맞았어 나 밤치기 밤치기 서로 잘 안보여 이게 이게 다른 총은 되는게 있나? G36은 별로 안될거같아 G36이 되긴 되거든? 근데 QBG보다 짧아 아니 쉽지 않은데? 아우 개웃기네 와 이게 뭐 QBG 쓰는 산업유저들 떡상했습니다 이렇게 켄티드가 사라집니다 아 갑자기 켄티드가 사라진다고? 에이 설마 켄티드 하나 주웠다 오 나이스 QBG 좀 찾아봐 이거 패치 냄새 나는데? 저는 별로 패치 안될거같다 QBG에 켄티드 사이트까지 껴야 할 수 있는 무빙으로 만든거라 아 근데 패치 냄새 나긴한다 머리 안보이는건 좀 크긴하네요 유튜버들이 또 또 또 이상한짓한다 이러면서 아휴 그냥 막자 이러면서 한 수함 세 번쯤 쉬고 아 이거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 여기 있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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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게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어 켄티에 나온지 몇 년 됐잖아요 한 2년 됐나? 2년 동안 에이스터에그였던거 드디어 알아주는군 애들이 안보이는데? 여기있다 아 밀면.. 밀면 영상을 못찍잖아 밀지마 밀지마 준비시켜 어 우각을 찍긴 해야되는데 보이지만 쏘지 않겠어 난 우각 교정이니까 절대 우각으로만 써 내 생각에는 옷을 다 벗자 옷을 다 벗어? 너무 강해보여 뉴비 마냥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런 느낌 이해했어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놈들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놈들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놈들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놈들 어떡하지? 오고있어? 어 내 앞에 있는데? 에헥? 그럼 재미없는데 컷! 일단 하나를 보내버렸어 아 안돼 어쩔수없어 왼쪽으로 왔어 애가 그럼 내가 우각을 만들면 돼 기다려구 또 만들어 우각을 또 만들어 여기서 내가 우각을 만들게 어 보인다 보인다 또 왔다 왔다 안때린다 안때린다 때리지 때리지마 점프 자술 때려? 이런 양아지 같은 놈 오케이 안싸? 안싸? 싸우지마 안해 안싸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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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오자 때리지마 때리지마 그렇지 내가 왼쪽으로 보내면 좀 왼쪽으로 보내면 좀 여기 있다고 압박감 두고 지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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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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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 이거에요 이거에요 여러분 확실하구만 자네 어 머리 살짝 나오는 거 봤어요 이야 맞돌이야 맞돌이야 이거 실제로 게임하면은 샷건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거기다가 내 코드를 말 내 코드 어떻게 하는 건데 하은북도 알려줘 이 상태에서 엄지 그릴 같은 응 엄지 껴있어 지금 빨리 땡겨지네 진짜 머리가 빼꼼 나올 정도로 만들어 응 이 상태에서 이제 줌 땡기면서 나가면서 쏘고 바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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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그걸 켄티들이 끼고 하는 거지 켄티들 하면 더 많이 쏠 수 있으니까 그치 그치 정말 무서운 게임이야 아주 싹 바가지가 하나도 없네 게임에 게임 그따구로 하면 되나 그게 정파의 자랑이었던 김파랑 장문인 그대가 억지하여 사파나 마교나 쓸법한 사수를 쓰는 것이오 나 마교 취급 받는데 이런 거 한다니까 내가 정파의 자랑이었어 어잉? 잠시만 얘는 산위인데 배미사가 어디를 쏟는 걸까 저 사람 꼭대기는 아니겠지 여기 있다 이 집 들어갔다 노란민 집 기다리다 기다리다 누가 만들어줘 어떻게 만드는데 위에 가가지고 때려가지고 내려버려야지 나와 핸봉 오리야? It's pretty It's pretty 아프지? suisk πε달이셔? 덕 죽여버렸어 나의... 우각을 느꼈나? 조금 더 잘 쓸 수 있었지만 오 이런 느낌 보여줬어 보여줬어 상대는 정신 못 차렸을거야 집이다 뭐야 뭐야? 이 기절하는 신체는 뭐지? 어 여기 하나 여기 잠궈둘게 그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? 우각으로 패는 중? 응 기다려 봐 우각 좀 패러 갔다 올게 어 얘가 이런 느낌인거지? 뭐야 또 있어? 집 아니야? 집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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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각 돌려 우각 돌려 이런 느낌인거지? 상대방이 맞추질 못하잖아 이런 느낌인거지? 뭔 느낌인지 알겠는데? 우와아 봐봐 상대방 에임 두는것 봐 오오오오 보여요? 보여요? 어우어봐 어우우와 이걸? 디지긴 한다 좀 더 잘쓰고싶다 안써도 잡지만 뭔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잡는때 이 맛 쿨컴보로 잡는 그런 맛이랄까? 그치 퍼펙트 게임으로 이고 싶은 마음 그치그치 그런게 있어요 이게 왜 되지? 이게 만다는거 아니야? 지금 좀 막혀있잖아 신기하다 신기해 어? 조졌다 어? 진짜에요? 어? 여기여기여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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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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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잉? 너 왜 혼자야? 얘 왜 혼자에요? 그 안에 제일 푸석방인거 같은데? 어거지구가 어 얘필 얘필 나이스 어 소리들린다 2명이다 2명이다 들어왔다 아 들어왔다 콩 맞았다 기불러 기불러 빨리 와 기불러 터치해줘 이 사람아 니가 왜 사는거 이거 3명은 우각이 나오는데가 있네? 억지로 만들어 억지로 만들어 나무 나무도 우각이지 내가 먼저 가도록 하지 어딨니? 진짜 왔네 어디어디야 어 여기다 울드인데 어디어디 이런 느낌 게임 이렇게 더럽게 할래? 게임 이따구로 하지마 게임이야 개더럽게 하네 진짜 0.2배속으로 해도 어 근데 그거 맞는거 같은데? 어 저런 느낌이네 보시면 느껴지다시피 총구가 조금 더 얘기 중으로 나와있잖아 내 눈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총구는 이쪽으로 나오면서 효과가 있는거 배그 삭제사유 되겠다고? 어? 오... 그 멘트 아니었으면 썸네에 쓰기 좀 애매했는데 타카 하이 타카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지? 밀다여시가 일본어를 알려줄거야 타카 introduce new skill I will teaching you FBI skill This is not bug This new skill 방방방 그렇게 한 유저 덕분에 큐비지 켄티드가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. 에랑이 클래스 최근에 하는데 너무 화가 나. 그 대리인 놈들 때문에. 우리도 커스템 하잖아. 사람들이 모으잖아. 와 완전 자기장 클래스. 저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고 있는 더 배그 디지구파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와. 진짜 개간지 난다. 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야. 더 배그를 해.